20만 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은, 은 동사는 2003년 2월에 설립되어 인체에 높은 안전성을 가진 생체 적합성 히알루론산 응용 핵심 원천기술을 활용한 필러와 관절염 치료제를 국내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동사는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 생산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음 주력 제품군은 고분자 소재인 히알루론산, 하, pdrn을 이용한 전문의약품 생산, 판매 기업개요 대시 2003년 2월 기능성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년 현상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히알루론산 원료를 기반으로 관절염 치료제와 더말필러, 전문의약품, 안과용제 등으로 사업 구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내수 시장을 통해 80%가량의 매출이 발생함 대시 2016년 9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파나시를 인수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새로운 제품 개발 등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 재무 대시 수출 시장 부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외 마스크 해제에 따라 필러 및 톡신 수요 증가, 하원류의약품 매출 확대, 전문의약품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연가율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과 지분법 투자 이익 및 대규모 종속기업 처분 이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신제품 필러 출시로 에스테틱 품목 강화와 화장품 일본 시장 진출, 하원류의약품 부문 성장 및 전문의약품과 일회용, 점안제 수주 확보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상승세 이어갈 듯,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휴메딕스의 시가 총액은 2,75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휴메딕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37위입니다. 휴메딕스의 상장 주식수는 997만 1000백아흔 내 주입니다. 휴메딕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메딕스의 퍼은 11.5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79배, 15,4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3번지억원, 166억원, 16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1번지억원, 172억원, 101억원입니다. 퓨메딕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2번지 07%사인이고 유보율은 3043.0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67 더하기 0.3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92이며 전일 대비해서 3.75-0.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메딕스의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550원보다 9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5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퓨메딕스의 종가는 27650원이며 주가가 퓨메딕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퓨메딕스의 종가는 27650원이며 주가가 퓨메딕스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휴메딕스는 거래량 109600열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7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1,428조, 키움증권에서 13,301흔조, 미래예세증권에서 18,41조, NH투자증권에서 7,23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6,9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21,9083조, 키움증권에서 15,401흔5조, 유한타증권에서 12,301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628조, 한국증권에서 8,7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06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3,800여든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휴메딕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휴메딕스us